오늘 많이 더우셨죠? 내륙은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면서 한여름 더위가 성큼 찾아왔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부산은 29도, 거창과 밀양은 무려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주말 동안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주시고, 또 자외선 차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부산과 경남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오존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쾌창하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31도, 사천 30도, 합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경남의 낮 기온 창원이 31도, 거제 30도,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한닷 기온 29도, 김해 31도, 양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고, 내일도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앞으로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와 함께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